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아주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5월 그런데 가끔 덥기도 하죠 그래도 바람이 불고 아직 습하진 않아서 견딜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다육이가 아닌 하초를 가지고 나왔어요 다육이도 하나 갖고 나오긴 했는데 다육이와 하초에 물주기의 차이점 하초 잘 가꾸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은 나왔습니다 요즘 여러분 다육이 비가 많이 왔는데 비보약 마치려고 하다가 무름병 오신 분 많을 거에요 어 저도 비보약 이라고 그래 갖고 보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약이 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무름병이 올까봐 몇 개 분간을 해 준 경우 있거든요 아직 무름병으로 간 경우는 없는데 요즘 무름병 조심하세요 여러분 다육이는 무조건 물을 아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거의 영상마다 거의 말씀을 드리는데 다육이는 무조건 물을 아껴야 하고요 물 주는 게 죽이고 살리고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림베이거든요 크림베이 보면 밑에 여기 하엽이 지고 있어요 하엽이 지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이 위에는 아직도 단단해요 이때 물 주시면 안 됩니다 하엽이 지더라도 이게 하엽이 지면서도 위에 있잖아요 중간 잎이 좀 물렁물렁 해 갖고 얘네들이 좀 아사 직전일 때 그때 물을 주셔야 돼요 물을 지금 주면은 밑에 뿌리가 썩어서 이제 뿌리가 이제 금세 마르지가 않는 거죠 이 위에는 물이 아직 있는데 물을 쭉 빨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썩으면 그냥 죽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물 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엽이 지고 중간 잎 정도가 좀 물렁물렁 할 때 쯤에서 물을 주세요 봄비를 많이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막 물을 마구마구 주실 수가 있거든요 봄 가을에는 조금 이제 덜 조심하는 경우가 있어 갖고 오히려 물을 많이 줘서 물은 병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육이는 무조건 물을 아껴야 됩니다 다육이와 하초 지금은 이제 제가 오늘은 하초 때문에 나왔는데요 하초에 물 주기에 다른 점 하초는 이제 거의 저희가 물을 어 장미허브 같은 경우는 물을 좀 많이 아껴야 되죠 거의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요거는 다육식물 보다는 조금 물을 좀 더 많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스킨답서스나 스킨답서스 이거 제가 이제 물꽃에 해 가지고 뿌리 내려서 이거 지금 키우고 있는 거에요 뿌리 내려서 키웠는데 참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요것도 카랑코에도 제가 요거는 입꽂이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입 하나 큰 거 떼어내고 이렇게 조그맣게 싹이 나온답니다 요것도 지금 입꽂이 중이구요 요렇게 카랑코에도 번식을 잘해요 입꽂이로 해도 생명의 신비함을 느낄 수가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초는 이렇게 좀 물주기가 다른 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주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봄에는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초도 물을 마구마구 주면 안 돼요 물을 아껴줘야 돼요 그래도 다육식물 보다는 이게 이제 물음병 같은 걸로 가는 일은 거의 없구요 흙을 보면 흙이 겉흙이 좀 마르고 이게 화분을 들어봐서 화분이 좀 가벼워졌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꽃 있잖아요 꽃 꽃이 요거는 좀 다 지어가고 있어요 요것도 진거 진거는 꽃대를 바로 잘라줍니다 요런 것도 좀 지어가고 있는데 요거는 다 지고 나면 꽃대를 바로 바싹 잘라줘요 한 1,2cm 남겨놓고 꽃대 자르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사계절 꽃을 볼려면은 이렇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바로 바싹 잘라주면 꽃이 또 나온다는 거 가위로 한번 잘라줘 볼게요 제가 여기 지금 가위로 바로 잘라줬어요 꽃이 지고 있어갖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꽃이 지고 있어서 바로 잘라줬거든요 이렇게 잘라주면 또 나중에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꽃을 사계절 볼려면은 꽃이 진 후 바로바로 잘라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지금 지고 있잖아요 꽃이 다 폈으니까 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잘라줘요 이렇게 1,2cm 정도 해서 꽃대가 좀 남아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또 이제 나중에 꽃대가 올라와요 그럼 이제 꽃은 이렇게 사계절 볼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리고 장미가 이 황아리에다 심을 때 너무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숨을 못 쉬게 있는 거 같아갖고 이 옆에다가 포기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삽목도 해줬어요 아직 뿌리는 안 났지만 나중에 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얘네들은요 잎이 항상 좀 촉촉한 게 좋아요 이렇게 물이 말라 있으면 잎이 마르고 이것처럼 잎이 좀 마르고 꽃잎도 좀 마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을 항상 촉촉하게 해주려면 화분 밑에 있잖아요 밑받침을 항상 해놔야 돼요 물을 이렇게 조금씩 놔두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화분 밑받침에 이것도 물을 조금씩 놔두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물을 조금씩 놔주면 항상 촉촉하게 자라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이 화분 안에서 물이 많이 머금고 있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지만 얘네들은 밑에서 물을 조금씩 빨아들이거든요 저면 간수하고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기네들이 물이 필요할 때 빨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이 하초는 하초 키우기에 아주 유용한 꿀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초를 사계절 내내 푸르고 싱그럽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꿀팁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밑에 항상 다육이는 이렇게 거의 밑받침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통풍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통풍도 이렇게 위에서 잘 돼야 되지만 밑에서는 물을 조금씩 빨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초 잘 키우기 유용한 꿀팁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하초를 잘 키우려면 한 가지 꿀팁은 이렇게 꽃이 지었을 때 꽃대를 잘라 주는 거 두번째는 이렇게 물을 밑에 항상 물이 마르지 않게끔 얘네들이 싱싱하게 자라게 하려면 밑에다가 이렇게 화분 받침을 받쳐줘서 거기다 물을 조금씩 부어 놓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유용한 꿀팁 잘 사용해서 예쁘게 하초를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